안녕하세요 오르댔시입니다. 오늘은 카니발의 새로운 디자인 튜닝템 버티컬 라디에이터 그릴 아이템입니다. 버티컬 라디에이터 그릴은 100% 국내 생산이 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기아의 특장차 제작 협력사인 KC 모터스에서 제품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번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며 새롭게 바뀐 전면 그릴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전면부에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과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순정의 기능과 동일하며 정밀한 이중 구조 설계로 순정 그릴 수준의 강성 및 세밀한 디자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특장과 동일하며 정밀한 이중 구조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다중구조 설계로 그릴 베이스와 포인트 크롬을 이중으로 잠궈 2피스 버티컬 라디에이터 그릴로 1피스톤 그릴 대비 강도 있고 높은 완성도의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기기능과 냉각기능은 순정과 동일한 성능을 자랑하며 차량의 색상 컬러와 맞는 그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정 전 방카메라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 순정 그대로의 기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 새로운 디자인으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올데카니발에서 시공받아보세요. 영상 및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